무력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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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가자 습격이다!!! 혼자 들어가셨어요? 아 내가 초대해주면 되잖아 이거는 어차피 그냥 플로로그 같은걸걸요 이부분은? 공포abel 지인이 얘 왜же 이렇게 말하는거 찌질하냐 이젠 어쩌면 니가 진짜 일을 할 준비가 됐을지도 몰라?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좋아좋아좋아 아 실패는 없어 나에겐 실패는 없지? 좋아좋아 좋아 이제 되나? 이제 습격 되나? 아이 기대되는구만 이거 좋아좋아 뭐가 생겼나? 레스트가 곧 작업에 대해 연락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전화만 기다리면 되는거구만! 이거 저 뭐야 뭐야 이 환경미화원은 좋아 나도 옷좀 간신하게 갈아입자 이렇게 론 꺼지고 빨리타 빨리타! 레스터는 직업이 뭐냐구요? 레스터는 그냥 동네 백수형이에요 컴퓨터좀 잘하네 사스케 한방으로 끝내주네 사스케 한방으로 끝내주네 전화는 오셨나요? 어 전화 왔어 지금 들어가면 돼 아 지금 내부 인테리어도 바뀌었네 네 여기도 바뀌었어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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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습격계획실이래 우와 뭐야 뭐야 여기 뭐야 개멋있다 개멋있다 뭐야 이거 거기서 뭐하는거야 어 습격을 시작하려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추천 안하시면 안되겠죠? 자 가자 오케 야 싸지랑 하는데 아 그 괜찮아요 저 아 그래 티비 보고 있을게요 나이도 어려움이 나으실 텐데 어려움으로? 네 되게 쉬운거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간단하게 이거 한번 해보자 첫번째 미션 자 플리카 작업 사전조사 서부 고속도로에 있는 플리카 은행의 보안상태를 조사해 그런 다음 페이지를 데리고 공장에서 장비를 좀 챙기고 아파트로 돌아와서 작업을 계획하자 이건 그냥 기초작업이네 네 그냥 이거 오케 렛츠고 가자 싸지야 하 아 이건 습격준비하는거네 이거 그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빵 터트리는거 아냐 네 이걸 준비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짜서 이제 터는거지 아아 그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락스타 오오오오오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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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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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를 위해서 내가 1년동안 gta를 해왔지 흐흐흐 말이 심하네 감방에 들어가거나 총을 맞을 수 있대 괜찮아 그 정도는 감난할 수 있어 흐흐흫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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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하는거야 지금 습격하는거야 이제 미션 네 아 오케이 준비작업 이제 옷 응 아 옷이야 이거 다 안받아 근데 이제 바로 시작하는거에요 아 지금 네 지금 음박 나오시잖아 아니 음악 안나오는데 어 오 오 오 자 지금 사전작업하러 가는거지 아 레스터차 타는거야 네 운전 니가 할거야 아 이게 보니까 아까 좌수석은 뭐가 더 있는거 같아요 아 그래 프로그램인가 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이거 진짜 영화인데 영화 자 경찰한테 들키면 안된데 잘할 수 있지 어 이봐 레스터 우리한테만 맡기라고 어 나랑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말야 이 습격미션을 위해서 1년 6개월동안 이 GTA5만 주구장창해온 프로라고 어 오늘 아마추어 찌끄레기들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지 말야 우리가 이 습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형 컨텐츠를 해왔는가 아 진짜 1년동안 이거 이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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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 10개월 8개월은 기다렸는데 와 진짜 더럽게 안나오다가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흐흫 안전금고가 하나 있는데 안고 안전금고 중 하나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숨긴 채권이 있어 아무 신고도 안한다는거야 이제 이해가 가지? 경비는 빈약할거야 뭐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거지 너희가 망상하는게 노동좌 음랭을 터는거라면 빈약하지 기껏해야 술집이나 주설 터는 정도에 비하면 강력한 편이고 금고안에 들어있는 채권이 계산대에서 꺼내 구겨진 지폐들보다 훨씬 값이 나니까 손을 조금 더 크게 놀리는 것도 좋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바다경치도 좋아 니가 돈 힘 감금 살인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딱 좋지 처음으로 무장강도제를 할땐 그런 온갖 무거운 주제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지 너희가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건 내가 아는 말이 너무 심오해서 그런거라고 믿겠어 는 아니야 우리가 당장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야 좋아 살펴보자고 가자고 살펴보자고 이거야? 아 되게 조그맣네 동네에 새마을군거같은 느낌이구나 와 지금 해킹해가지고 여기 안에 보는거구나 오케이 167 여기 이제 사전작업 어 시작하는건가? 시작하는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직이야 아직이야 네 다시 가야 되요 이제 뭐야 이거 그냥 운전연습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은행의 보안시스템을 해킹해야해 너희 대신 대부분의 작업을 해준 멋진 프로그램을 하나 짰는데 어떻게 쓰는지 배워드리는게 좋을거야 그걸 지금 고래님이 하시는거에요 아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해야되는거야? 네 저는 지금 운전을 계속하고 아 연습하는거야 지금? 신호를 보내십시오 엑스로 시작하십시오 엑스로 시작하십시오 뭐야 엑스로 누르시고 방향타로 아 아 오케이 에스 그냥 뭐 피하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아 이거 한번 움직이면은 다시 돌이킬수 없는거구나 엔 쭉 가는거 아 오케이 확인 뭐 이런거 멍 솥밥이지 뭐? 이런거미니게임으로 Saying 에스 이샤 이야 희한하네 오åå 하하하하 야 이런걸 또만드냐 재밌어 락스타 흐ack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쭈! 후! 후아! 하세기! 그렇지 난 두번이면 되지 않아? 아 한번 두세번인가 하시면 한번 더하네 흥! 쭈! 후아! 후! 후! 후아!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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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아! 화타타! 후라차! 후! 또! 어럿! 찍! 끝, 끝! 끝, 끝! 끝, 이제 그만하지 됐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옥 아 이정도 수준이다아 응그렇지 미니게임 어려우면 안 되지 그럼 gta 아니지 으흐흐흐 notebooks 어휴게임에는 어려우면 안되지 벌써 1.32kg 밖에 안남았네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댓글 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봉제공장으로가서 페이지를 데리고 너희 집으로가서 계획을 논의할거야 페이지가 레이스터 깔다구잖아 쫄따구 나머지는 대부분 나 혼자 떠들거야 내 말 잘듣고 그대로만 하면 돼 자세히 설명해줄테니까 붙잡히게되면 아무도 붙지마 불지마 이말은 꼭 해주고싶어 자 그니까 입 닥치라는거죠 자 레스터를 공장에 데려왔어 자 이제 왔고 그래 인정 아 저여자가 페이지야? 오랜만이네 나 페이지 옆에 앉을래 아아 페이지 이뻐? 아 나씨 개빡치네 개빡치네 뭐야 표정 왜저래 페이지 표정 왜이렇게 진지해 아하하하 오 둘이 대화한다 어 얘도 세네 레이스터가 개발리는데 오 총 헤드셋 강도 예비 음모죄 강도 예비 음모죄 얘네 또 시답전에 농담한다 그렇지 우린 프로라고 어? 1년 6개월 동안 GTA만 해온 프로라고 잉여지 사실 GTA이 출시된지 이제 1년 6개월 거의 다 됐잖아 지금 하우 하 하루도 안 빠지고 inan 이거 승격 다 끝나고 이제 GTA 은퇴할까? 현저타임 올 것 같애 끝나면 리허설 리허설 아 그래? 일단 PC판 나오는거 보고 오케이 어 우리집으로 가네? 게임소류 조금 작죠? 게임소류 조금 올렸습니다 어! 오케이! 자 일단 계획준비 성공 골드 플래... 너는 왜 뭔데 플래트넘이야? 아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 기분 나쁘네? 뭐야 왜 나만 골렉이야? 자 아무튼 성공했고 다음 계획 준비하는거 몇개 있어 아 확실히 몰라? 저도 이거랑 다음거만 깨고 아 오케오케오케 아 진짜 영하다 이거 대박이다 어 어딜다가 적는거야? 지휘기 자켓 오헛헣허헣허헛헣허헛허헛헛허허 좋아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뭐야 벌써 다 적었어 그것도 한글로 적었어 назыв핳ㅎ흐흐흫하하 어 이 여자 이개국어가 있었네 네? 벌 좀 아 방탄 차량 하나 구하면 되는구나 어? 한국인 조직? 한국인 조직 나와? 아까 해봤는데 네 한국어 좀 나오던데 오오오오오오 오 락스타 이거 한국 좀 생각해주는데? 그래도? 좀 출연시켜주네? 그렇지 한국엔 내가 있으니까 출연시켜줘야지 내가 GTL 얼마만 했는데 레스터 좀 깝치는거 좀 빡치네 자 제 약간 그런 어 이걸 구하면 바로 은행 터는 걸로 알고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저거 작업이 두개밖에 없는거 보니까 맞네 이게 준비가 이게 두개 끝이네 그러면 이게 이게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습격미션이네 그러면 자 습격에 들어가려면 구입비용을 먼저 부담해야합니다 어우 넘어갔어 습격 피날레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습격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습격준비는 다른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진행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습격미션이 여러가지인데 그 준비사전작업들이 이제 철저하게 완료되어야지 그게 이제 되는거죠 이곳은 습격장비 무기복장등에 모두 표시됩니다 쓰읍 네 이 아이템들을 사용하게 되는거죠 좋구요 이건 지금 스킵이 안되는거구요 습격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증거는 파괴됩니다 그래야지 응? 그거거든 리더로서 습격팀원을 선택할때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일부 습격팀원의 능력이 좋지 않을경우 다른 팀원을 초대하여 다른 조합의 팀을 구성하십시오 어 그 팀원이란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같이하는 멤버들 얘기하는거죠 플레이할 다음 습격계획 준비를 선택하십시오 플리카 작업 구르마 플리카 작업에 쓸 도주용 차량을 구할거 오케이 이거 하자 자 한국조직이랑 맞다이치러가네 이것도 어려움? 아 근데 다 전부 어려움이 그래 다 어렵게 해야지 뭐 뭐 어렵나 이거 뭐 필요없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지 오케이 레츠고 오우 목숨이 없어요 목숨없어? 어 아 진짜? 아니 목숨이 필요해? 으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네 이게 옷 따로 설정해서 아 이거 따로따로 할수있어 오케이 난 이렇게 간다 흐흫 아니야 이거 되게 추워보여 여기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가자 아 근데 진짜 멋있다 나 빨간눈 한거 잘한거 같애 그지 간지나 하지 않냐 솔직히 충혈되면 이렇게까지 충혈되겠어 눈병이지 이거 가자 어허 개멋있다 개멋있다 어어어어어 자 이제 팀 생명이 0입니다 당신의 팀에서 누구라도 사망이 아 사망시의 임무가 실패합니다 너도 나도 죽으면 안되는거지 야 엔투리 타 운전 내가 한다 아악 자 구르마를 훔치십시오 자 1.2키로 야 애들 총 잘 쏘냐 상대편 하하 못써요 그래 오케이 우리는 무기 아무거나 다 써도 되는거지 그냥 있는 무기 그냥 상관없어요 어 그럼 미니건 갈기자 빨리 끝내자 하하하하 방부터 여러가지 마중평에서 지원되네 자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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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옥상에 있어요 아 옥상에 옥상으로 올라가야돼? 뭐야 왜 내려왜 내려 가자메 천천히 가야돼 아니면 늦게 가야돼 상관없어요 다 옥상에 있어요 하하하 goes 하나 가면 착용 지금 할수있나? 여기서? 오오- 나 암후무 됐어 암후무 후 후 핑 핑 핑 을 핑 핑 핑 핑 핑 가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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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آ아하 죽아 죽아 죽어어어어어어 frag 에 저 pointer said 저거 아니 방탄차량? 저거 터지는거 아냐? 우리가 쏴갖고 아 나와 가자 아 돈 필요없어 아 이 차량이 아 저 뒤에 있네 스턴트 이거 스턴트 아니네 그럼 그냥 내려가야겠다 일단 내 차가 가리고 있는데 내 차 치워봐 오케이 가자 싸자 쟤네 저기야? 네 저기요 무시해 무시해 아 너가 운전 해볼래 오? 방금 들었어? 한국어야? 성우 성우 나 시켜주지? 아 진짜 한국인이구나 야 야 이거 이게 방탄 차량이구나 와 와 죽이네 이게 제가 알기로 GT3 때 나왔던 오오 이야 엔진 힘 마찰력 그리고 성능에 비례하는 장갑 그 머신이야 그것도 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문짝 날아가는게 좀 찐바다 뭐 한 실버 주려나? 골드 주볼래? 오오 키스 났는데 뭐 알아서 수리하겄지 오 골드주네 오 넌 또 플래티넘이야 왜 모르겠어 저는 이게 정말 자 이제 습격 준비가 완료 됐나? 맞네 맞네 이제 집 가면 습격 시작하는건가? 둘 둘 오오 estoy 그렇군요 오오오오오오옭 그 다음 습격이 늘 leveraging님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습격인거죠 습격계획 준비를 플레이한 후에는 초대전의 습격초대가 나타납니다 이 초대를 수락하면 계획판으로 바로 이동하고 곧이어 습격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거네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